가야문화권에 속한 경남과 전북, 경북 세계도가 손을 맞잡았습니다. 1차 포럼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및 영호남 화합이란 주제로 개막일인 15일 진행됐고, 2차 포럼은 가야 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주제로 다음 달 13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. 영호남 가야 한마당은 영호남에 분포됐던 가야의 역사적 위치를 재정립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7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됩니다.